지난해 여성 임금 근로자가 약 1천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 근로자는 전년보다 28만 2천명 증가한 997만 6천명입니다. 반면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.2%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여성 근로자들은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기업 내 채용과 승진,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온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.